해피 해피? 해피야! 너로구나! 왜 이제 왔어? 쪽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그렇게 가버리는 법이 어딨어요? 예? 친구하자면서요! 진짜 친구하기로 해놓고 수사하게... 아니, 그게 저... 뭐해요! 어서 들어와요! 식사는 어땠나? 좀 더들지 않고? 아닙니다. 많이 먹었습니다. 배불러서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? 아빠 진짜 이상해. 애가 엄마 없이 내가 너무 귀엽게만 키워서 철이 좀 없네. 이해하게. 아닙니다. 아, 귀엽고 예쁘고 참 무엇보다 밝아서 좋습니다. 정말 고맙네. 자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. 아, 아닙니다. 아,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. 그럼 우선 병원부터 옮기도록 하지. 위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박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. 네? 아, 저... 그리고 호텔에 내가 자리를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. 아, 뭐 부담 가질 건 없고.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도와줄 거니까. 괜찮다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도 좋고. 아니요, 저 그렇게까지... 내일은 안돼요, 아빠. 나랑 쇼핑하기로 했던 말이에요. 아, 그럼 뭐 너 좋을대로 하고. 아, 어쩜 이렇게 좋냐. 아이고. 이제... 엄마가 나을 것 같다. 아프도 이제 진짜 퇴창해진 것 같아. 나을 때요? 이제 너도 호텔에 취직도 됐고. 엄마가 이제 걱정이 없다. 엄마야, 나. 엄마야, 나. 엄마야, 나. 왜 전화를 안받아. 어머님 괜찮으신가? 어떻게 된 거야? 야! 엄마 죽이겠다잉. 살살 좀 하라잉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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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nde하기로 하면 병원들께서 나에게 pozys simple 사sque maneira. 그 결과는 아주 아주 장대하였다는 사실, 알고는 있니? 우리 조직의 백년지 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너희들이 엿바꿔 먹었다. 이 말이야. 죽을 줄 하셨습니다. 목숨만 살려주십시오. 돈은 꼭 갖겠습니다. 아, 됐고. 너희들 신체 건강하지? 지금 바로 넘겨. 제발 살려주십시오. 시키는 거 모든 다 하겠습니다. 뭐해 인마? 빨리 빌어. 예, 예.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니, 시키는 거 모든 다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. 하, 나 참. 너희들이 할 만한 일이 딱 하나 있기는 있는데. 하겠습니다. 뭐든지 하겠습니다. 뭡니까? 뭐, 너희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일이긴 하지만. 요즘 형사들 쫙 깔려서 뒤숭숭한데. 얼굴 팔린 내 부하들은 좀 곤란하고. 너희들이 한번 해봐. 이번 거만 잘 처리하면 내 돈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지. 그린 호텔 알지? 거기 회장 딸이랜다. 그냥 쉽게 생각해. 우린 그냥 데려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. 딱 거기까지라니까. 데려다주구나. 그 자식들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건데. 야, 너 무슨 상상하는 거야. 설마 여자한테 뭐 어떻게 하겠냐? 야, 이왕 하기로 한 거 그 얼굴 좀 펴라. 하긴 누가 안 돼?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. 야, 현태야. 아마 우리 목숨이 걸렸어.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간이고 신장이고 다 꺼내주는 한이 있더라도. 난 절대 못해. 아니, 안 해. 그런 줄 알아. 그래. 너 평생 그러고 착한 나라 사람 해라. 근데 난 아니야. 니가 안 하면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. 야, 병모야! 병모야! 성은이가? 여자는... 현태야, 미안하다. 내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.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. 내가 다 돌려놓을게.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. 시간을 좀만 더 줘, 현태야, 어? 야, 아니야. 난 괜찮아. 너 잘 됐으면 됐지, 뭐. 덕분에 어머니 수술도 잘 받으셨다니 다행이고. 아, 됐어. 난 괜찮아. 야, 우리 친구잖아. 그치? 현태야. 근데... 실은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. 병모건은 너도 잘 알지? 그것 때문에. 너 이제 자리도 안정된 거 같고 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어떻게... 안 될까? 흠... 알겠어요. 야, 저... 나리씨, 사무실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네... 하... 감사합니다.